아 진짜 내가 안 가져갔다고 나한테 다들 왜 그래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걔 고생해서 깜빡이서 나온 거야 다들 미쳤네 돈이 환장했어 그거 기억나? 우리 부모들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그 어떤 형제들보다 우애가 깊었던 우리였잖아 피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떤 형제보다 더 진한 우애를 가졌던 우리라고 우리가 왜 보육원에서 나왔는지 잊었어? 우리 꿈 음악 음악 하면서 평생 우리끼리 함께 하자고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가 생겨도 음악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 부모처럼 친형자처럼 믿고 의지하고 했던 우리잖아 다들 이게 뭐냐고 다들 이게 뭐냐고 다들 이게 뭐냐고 감사합니다.